오토헤럴드 김웅기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연간 50만대를 생산하는 최대 30억 달러 규모 전기차 공장 설립을 위해 인도의 부지 물색팀을 파격. 장기적으로 테슬라는 인도에서 2만 5천 달러 저가형 전기차 생산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지 시간으로 4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전기차 신공장 설립을 위해 인도의 부지 물색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테슬라의 공장 부지 물색팀은 마아라슈트라주, 구자라트주, 타밀라두주와 같은 기존 자동차 허브가 있는 주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는 항구를 끼고 있어 장기적으로 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수출하기에 수월한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는 인도의 최대 30억 달러 투자로 전기차 조립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50만 대 전기차 생산을 목표 여기에 더해 인도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모색중인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인도 정부가 향후 3년 내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수입차에 대해 관세이나 계획을 밝힌 데 빠른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스는 테슬라가 인도 관리들에게 오랫동안 약속한 2만 5천 달러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인도에서 생산된 테슬라의 정가 전기차는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등으로 수출될 것으로 한편 나렌드라 모디, 너랜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기차 분야를 포함 주요 제조업 촉진을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